안녕하세요. 스님들 잘 지내셨죠? 또 예비 보육교사들, 졸업을 앞둔 예비 보육교사들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가 우리가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내년에 근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는 터전을 한번 옮겨볼까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고 또 졸업을 앞둔 예비 보육교사들은 내년도에 근무할 곳을 찾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취업박람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두 녀석이 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자기소개서 쓴 거를 좀 봐달라고 해서 보니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쓴 것을 좀 수정을 하고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어디에 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직장어리집에 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지금 취업 공고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장어리집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리집은 취업 공고가 났습니다. 한솔보육재단이라든가 모하맘이라든가 또 푸르니 보육재단, 삼선보육재단은 취업 공고가 지금 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녀석도 지금 한솔보육재단하고 푸르니하고 모하맘 다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 내라. 일단은 다 도전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서류를 내면 서류에서 한 3배수, 3배수 정도를 합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녀석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서류 합격하면 면접 본다는데 면접할 때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는요. 우리가 면접시에 1분 동안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면접의 인트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리집의 면접은 어리집에서 우리가 신입교사를 또는 새로운 교사를 채용을 할 때는 원장님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원장님이 면접관이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재단이나 또는 국국님이 큰 어리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면접관이 원장님도 있지만 외부에서 면접관을 모셔서 같이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객관성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면접관을 구성을 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기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면접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보통 이사급이라든가 면접관의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우리 어리집은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가정어리집이나 또 민간어리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혼자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큰 규모인 경우에는 면접관이 구성이 돼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분 자기소개는 바로 이 면접관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기소개하는 거를 듣고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하게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듣고 면접관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성공한 자기소개가 될 수 있겠죠.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기소개는 면접의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느냐, 잘 했느냐, 또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분 자기소개는 굉장히 내가 자신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첫인상이라든가 태도를 파악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원자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어떠한 말과 어떤 태도로 또 억양은 어떤지, 또 얼굴 표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첫인상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어떤 따뜻함이라든가 온화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태도라든가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모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단정한 그런 복장이라든가 깔끔한 메이크업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미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웃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 여러분들이 너무 큰 목소리도 사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떨어서 너무 작게 얘기를 해서 면접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이게 1분 자기소개는 지원자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주면 자, 1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 1분만 해야 되나요?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보통 50초 정도, 네, 50초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초에서 물론 시간을 정확하게 재지는 않지만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너무 지루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면접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시간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자기소개를 오랫동안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분이라는 걸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50초 정도에서 1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목소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평소 친구와 대화하는 평소 친구와 대화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의 크기보다 조금 크게 말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소리의 어떤 느림과 빠름은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친구와 말하는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조금 느리게 내가 말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 물론 서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앉아서 보게 되는데 앉아 있을 경우에 약간 뒤에 지금 저처럼 살짝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앞으로 다가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내가 기대면서 허리를 펴야 되겠죠. 그리고 시선은 면접관을 여러분들이 쳐다봐야 됩니다.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제스처 과도한 여러분들이 손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1분 자기소개를 한다라는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워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달달달달 외워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집에 1분 자기소개도 우리 선생님들이 외워서 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여러분 생각을 하고 흐름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달달 외운 티가 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놓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내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살짝 웃고 있는지 긴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을 막 이렇게 떨고 있는지 이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또 영상을 쳐다보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정 방법이 자기가 자기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 자기소개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1분 자기소개에 들어갈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썼습니다. 자소서에 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축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의 캐릭터를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나의 캐릭터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자신의 어떤 보육철학 내가 교사로서의 어떤 철학 나는 어떤 교사가 지금 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장점 여러분들이 보면 장점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을 해서 강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임팩트하게 전달을 하면서 그 강점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현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어떤 경험을 연결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예비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예비교사 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 이 경험은 나의 캐릭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보육철학이라든가 가치관의 이런데 나의 경험은 전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어린이집에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나의 포본은 이렇다. 그리고 나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의 캐릭터와 역량이 지금 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이 어린이집에 정말 근무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러한 강점들이 이 어린이집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아 저 교사 우리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사람인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과 연결된 자신의 경험이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나의 캐릭터와 경험이 이 어린이집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자기 소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미혼인 사람들도 있고요. 기혼인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미혼인 예비 보육교사도 있고 기혼인 요즘엔 만학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들이 조금 다르게 자기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비하는 교사가 돼서 성장하는 교사가 되고 싶은 예비교사 임현숙입니다. 저는 보육교사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같은 동기생과 학습 공동체를 통해 과제를 같이 하고 토의를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 나가기 전에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읽고 또 상호작용에 대한 책을 읽고 나갔습니다. 땡땡이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과 놀이중심의 보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땡땡이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더 준비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의 캐릭터, 가치관, 성격 이거를 이야기하라고 했죠. 나는 준비하는 교사고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성장하는 교사라는 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어요. 그럼 거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뭐해 해줘야 되겠죠? 네 나의 경험, 자신의 강점을 경험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주라고 했죠. 네 나는 보육교사를 준비를 하면서 동기생과 학습공동체 여러분들이 조별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과제를 통해서 서로 토의하고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교사로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가 예비교사 같은 경우에는 실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습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실습 나가기 전에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교사가 되어 갔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 나가서 또 실습 나가서 내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또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어떤 준비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채용이 된다라면 준비하고 더 준비해서 남은 기간 동안 더 준비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교사가 돼서 이 어린이집에 기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1분 동안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다릅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결혼한 선생님들은 또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비교사 임현숙입니다. 저는 낮 동안 우리 반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겠습니다. 저는 이미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 경험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좋아하며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로 엄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육실수 때도 저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였더니 실습 마지막 날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제게 땡땡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낮 동안 아이들에게 사회적 엄마가 되어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나의 가치관과 또 나의 캐릭터는 엄마와 같은 보육교사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은 이미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고 또 그래서 실습 때 그렇게 엄마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실습 마지막 날 가지 말라고 하는 매달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감을 가졌다라는 그 경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는 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게 된다라면 나의 이런 캐릭터와 나의 이런 강점을 토대로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겠다라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런 사례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의 캐릭터, 나의 성격, 나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는 나의 강점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강점은 이런 어떤 경험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강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강점과 캐릭터와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소개의 어떤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분 자기소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보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서 조금 떨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떨어도 그 이야기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분 자기소개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내년도에 직장을 한번 옮겨볼까 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졸업반 우리가 새내기 교사가 될 우리가 졸업반들에게는 더 없이 제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싶은 또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어린이집에 꼭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